4월 1일 3월 4일 1일 이제 왜 왔어? 이거 뭐야? 먹고 싶어서 왔어요. 뭐했어? 나 바쁘거든? 안 먹었어? 무스랑 먹을래? 네 할 얘기 있어? 뭐? 고민이 있는데. 이게 뭐 여기까지 왔어요? 나중에 저희가 한 데만 사면 되지. 언니 무슨 이거예요? 아니, 오른쪽으로. 이효리 집어 가실래요? 네. 다음에 보자. 나중에 전화할게. 이리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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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래됩 아 정말 정말 답이다 정말 정말 오늘이 지나면 다시는 말씀 못 드리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꼭 말씀드려야겠다 이렇게 한 번 더 다짐을 했죠.